제주도가 대중교통과 15분 도시 보행정책을 무분별하게 추진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주도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제기됐습니다. 도로 인프라는 한정돼 있는데 정책은 쏟아지면서 도민들의 혼란을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문수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제주도는 오는 2032년까지 연삼로와 연북로에 버스 중앙차로제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버스 정책과 별개로 이곳에 자전거 도로를 추진한다는 계획도 세워놓고 있습니다. 제주도의 보행안전 편의 증진 계획에 따라 2027년까지 연삼로와 연북로 도로 다이어트를 통해 보행과 자전거 전용 도로를 확보한다는 구상입니다. 두 정책이 모두 추진된다면 교통량이 가장 많은 연북로와 연삼로의 차로는 편도 1차로밖에 남지 않게 됩니다. 이 같은 문제가 제주도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제기됐습니다. 지금 자전거 도로 확보를 위해서 차선을 하나 내지 두 개를 줄이겠다. 그러면 편도 2차가 남는데 거기에 또 BRT를 설치를 하겠다고 하고 있어요. 26년도부터. 차선을 도대체 몇 개 남기겠다는 거죠? 전 솔직히 납득이 안 돼서. 제주시 원도심에서도 한정된 도로 상황에서 수소트램과 중앙차로제, 자전거 도로 확충 등 여러 계획이 쏟아지며 주민 혼란을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제주도는 한 도로의 모든 정책을 추진하지는 않겠다며 부서별로 조율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앞으로 더 살펴보도록 하고요. 요건 같은 경우는 앞으로 진행되면서 만약 그런 게 있다면 조정 조율은 가능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 밖에도 제주도가 처음으로 추진하는 토지임대형 공공주택 사업에 대해 임대료 책정이 서민들에게 부담이 되지 않게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제형과 눈덩이처럼 불어난 미불용지 보상금 문제에 대해 제주도가 안일하게 대처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KCTV 뉴스 문수희입니다.